권영철의 Y뉴스 진행하죠. 권영철 선임 기자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이른바 성한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죠. 어쨌건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불러온 성 전 회장의 죽음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침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는 말을 이름을 붙이면서 철저한 수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한종 특별수사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 왜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에 나선 걸까요? 우선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어떤 수사를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인이 된 성한종 전 회장이 기존 수사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내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를 했죠. 검찰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팀장에 문무일 대전지검장, 검사장을 입력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검찰에서 밝힌 이유는 특별수사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게 공식 이유죠. 문무일 검사장은 검찰이 발표한 대로 대검중수일과장, 서울지검특수일부장을 그친 정통특수수사 출신입니다. 네. 그렇지만 문 검사장은 지난 2월 검사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속칭물을 세게 먹었습니다. 이른바 18기 검사장들 중에 말석으로 밀려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휘청거려 정도로 위기를 맞게 되다 다시 구원투수로 기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사이다 보니까 호남 출신 검사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한계가 분해서 잘해도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이니까 급거 투입한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수사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수사 대상이 일단 권력의 핵심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현직 국무총리 그리고 현직 광역단체장이 3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가 바로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 소환조사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한종 전 회장의 폭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환조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권 핵심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렀다가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녹취록이나 메모만 하면 불충분하다. 네. 그렇죠. 또 핵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홍문종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대선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죠. 2012년 대선 자금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영대 8명 중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7명이 친박 핵심이고 돈도 대선 자금이거나 대선 후보 경선 자금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사가 확산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차 레임득을 넘어서 식물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 카드를 고심했을 것이다. 그 카드가 또 이번 수사가 끝나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사장을 발탁한 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가 할 것이냐 문제인데. 2003년에 이어서 12년 만에 대선 자금 수사까지도 갈 수 있다. 또 모든 수사 대상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박재영 앵커한테 묻고 싶은데요. 검찰이 정말 승력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액면 사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능력도 있고 의지도 구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온갖 외압을 뚫고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죠.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돌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한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한종 전 회장이 목숨으로 폭로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문무일 수사팀장도 저희 수사 대상은 소위 고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일성으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리스트에 금영된 8명이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 될 겁니다. 경향신문이 사고를 통해서 수사에 즉각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녹취록 제출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향신문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에 협조하겠지만 유족들의 뜻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유족들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시기와 장소 전달자가 공개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홍문종 의원, 김기촌 전 비추실장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이완구 총리도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네, 2013년에. 그러다 보니까 출발부터 분명히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가 새롭게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환종 전 회장의 육성 메모,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수사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무일 팀장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양심을 걸겠다. 굉장히 그런 말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문무일 수사팀장이 이 사건이 갖는 파장이 크고 중대해서 다른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다. 오로지 수사 하나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특히 검사로서 가져왔던 양심이 가치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협심이 강하고 곧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문무일 검사장인데 양심을 세 차례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네 차례는 언급을 했습니다. 문무일 검사장이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내 보인 것이겠죠. 그렇지만 문 검사장의 의지만으로 과연 돌파가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 1997년 한보비리 수사가 있었죠. 이때의 한보리스트가 33명이었습니다. 검찰은 33명을 계속 소환을 하면서 심지어 권력 세열 2위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방문 조사를 하는 이른바 한바탕 쇼를 펼쳤거든요. 그렇지만 그 수사 끝에 중수부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검찰도 지금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과연 그 의지가 통과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 내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서 특별수사본부라든가 특별수사팀이 많았지만 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특별 이름이 붙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명은 전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가동됐죠. 그리고 5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관피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죠. 또 방산비리특별수사본부 리포터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정 씨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사팀이 계속해서 가동돼 왔는데 수사 결과가 과연 특별했냐. 이게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우간 특별수사팀의 명칭을 두고서도 사실 확대된 게 없는데 수사팀 내부에서도 부팀장이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이렇게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수사팀장은 이것은 부팀장의 공식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팀장이고 죄송합니다. 팀장과 부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수사팀의 명칭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가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팀의 명칭을 놓고서도 벌써 슬왕슬레 하는 걸 보니까 아직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 검찰의 의지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게 아니라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그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서환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팀 여러 가지 한기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참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